이 말린 호박 이거 말린 호박 그 가지처럼 물을 부어서 또 이것도 불꽈해야 돼 아 이 말린 호박도 가지처럼 뿔렸다가 내일 하는구나 이것도 끓는 물에다 데쳐내야 생내가 안나 그걸 안하면 난리가 나 볶아나도 아 어제 말린거 담가놓은게 이렇게 불었구나 소금을 넣고 이걸 데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집 가서 먹어 보면 난리가 나 그건 제대로 안 데치고 한거구나 그냥 담궜다가 그냥 양념을 아무리 볶아도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이렇게 데쳐가지고 끓는 물에 그래야 맛있구나 그래야 맛있어 양념을 해서 볶으면 그러겠네요 이건 언제나 알아둬야 돼 이렇게 이러면은 볶고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데 아니야 난리가 나 음 아 이제 끄네 이렇게 한번 푹 끓여주는구나 이것도 끓기까지 끓여주면 찬물에 헹군다고 찬물에 헹군다고 이래서 또 한번 헹궈서 물길 떼고 볶는구나 이거 호박도 마른 건 더 맛있어 맛있어 간장 이건 국간장으로 땜에 맛있어 응 않뜨거워 야기 안 뜨거워 ur produced 그럼 함 간장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네. 좀 볶아줘야 돼. 맛있게 되니까. 이게 마른 호박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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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간 보려고. 조금 싱거워. 조금 싱거워서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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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넣어서 마늘 위에. 고춧가루. 깨.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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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ushing. raz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